벌레 그냥 청소포를 살까? 청소포? 벌레말고? 어 그냥 한번 닦고 버리는 거 있잖아 그래? 내가 저번에 바닥 닦았잖아 둘이 와서 물음 나가는 줄 알았어 진짜 응 닦았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어 아니 그니까 나는 페인트 칠하는 게 그냥 이렇게 칠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뭐 사포지라고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 나 몰랐지 뭔가 또 떨어졌구나 그니까 한번 해야 되는데 곱발 사러 가자 이제 어우 된다 짜장이 다 물어 뜯은 거 하고 다녔어 어디로 가지? 근데 청소를 다 한 다음에 사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지 여기 나온 김에 사가야지 아니 나는 따뜻하게 먹고 싶은데 그거 집 앞이야 되게 가까워 곱발집 그거 왜 물어봤어? 청소할 거만 일단 사왔어요 빨리 가요 짜장이 아까 오줌 두 번 싸고 똥 한 번 싸고 여기 가죠? 네 뭔지 되게 많지 이게 흙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갔다 안 될 거 같아 지금 나중에 가구 들어오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 하네 냄새 맡는 거 봐라 냄새 냄새 맡는 거 봐라 냄새 편집하는 냄새 피 싸고 오줌 싸고 내가 이제 좀만 찍고 같이 청소할게 그럼 다 한 거 같은데? 아니야 지금 한 세 번 닦아야 돼 진짜 지금 여기 두 번째 닦는 중이라 똥파리 똥파리다 어디서 들어왔대?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이사 올 집이에요 근데 아직 안이랑 밖에가 지금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밖에도 지금 어수선하고 밖에는 진짜 어수선해 응 거기는 지금 아예 공사장이야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밖에 다 되면은 이제 랜선집들이 하면 될 거 같아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때 그랬잖아 공지로 3월달부터는 이제 이사 가는 집에서 찍겠다 이랬잖아 응 근데 하다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계속 생기잖아 수정할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하다보니까 5월달까지 왔네 똥파리 어디 갔어? 창문에 붙어 있었는데 똥파리 좀 접어봐 근데 시골은 벌레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창문 절대 열면 안 돼 근데 흥삼이한테 물어보니까 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벌레 전쟁이래 원래 아니 벌레랑 같이 산다고 가야 돼 여기 그냥 어쩔 수 없어 야 차장아 자꾸 왜 올라가는 거야 자꾸 내려와 내가 여기 올라갈 거는 항상 생각을 못 했다 응 여기 다 올라가 존내 켜야 돼 위험한데 여기는 가스렌즈가 있어서 위험해 근데 닦아도 닦아도 계속 나오는 거 같아 4번 바꿨게 4번 차장이 왜 자꾸 올라가냐 여기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깨어나지 않아 그래도? 청소하니까? 난 깨어나지 조파야 시킬까? 응 시키자요 시간은 어차피 또 걸릴 거 아니야 대중소 대해 대? 아니 아니면 중 하고 다른 거 같이 시키자 대만국수 같은 거? 응 같이 나오지 않아 같이 오구나 원래 같이 와 그래 중 시키자 그럼 중 하자 그럼 차장이 지금 여기가 어딘가 막 그러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차장아 여기가 어딜까 네네 그럼 대짜리로 하고 막국수 쫄면 쫄면? 쫄면으로 주세요 네 맛있다 족발 오랜만인 거죠?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 우리 옛날에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월급 받으면 한 통 먹는 거 월급 받으면 항상 족발 먹었잖아 비싸서 잘 안 사먹었지 그 옆에 이름 뭐였어 거기 가게? 다미 다미 족발인가? 아직도 기억나 왠지 알아? 거의 집 옆에 맛있었어 맛도 있고 직접 갖고 오면 삼촌으로 할인됐잖아 왜냐면 우리가 월급 때만 조금 사치를 부리자 플렉스 이게 사치였어 족발이 저 막국수 말고 저기 쫄면으로 시켰는데 조심하세요 우리 엄마 막국수는 쫄면이는 다 좋아해 그치 엄마? 응 아 그래서 특별히 가리는 걸 얻어? 맞아 내가 엄마 닮았나 봐 뭐 못 먹고 뭐 가리고 막 이랬으면 안 해? 우리 짜장애는 뼈다고 삶아서 줄게 얘도 오늘 밥 줬어? 아니 얘 자음 배식이잖아 그러니까 밥을 잘 안 먹어요 응 밥이 늘 있다고 생각할 때니까 얘 잘 안 먹더라 됐 많이 드세요 맛있게 먹어 나도 한 번 먹어봐야지 족발 어우 나 이 비계 좋아하잖아 맛있다 나 족발 되게 크다 맛있게 맛있어 근데 오빠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한 거 아니었어? 응 족발 됐잖아 다이어트 시작했어? 밥만 안 먹는데 밥만 밥만 엄마가 다이어트 신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다이어트 어제 한 거예요? 그냥 밥이 끓는 거죠 맛있어? 응 응 이거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 아직 응 엄마도 족발 오랜만에 먹어? 응 족발 먹었지 꽤 됐지 맛있어 죽게 천천히 맛있어 천천히 왜? 내가 너무 빨리 먹어서 다 먹어버릴까봐 응 응 맛있다 맛있어 근데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맛있어 맛있어 뭐? 그릇 옷 뭐 냉장고 정리 그지 다 오른데도 서랍에 넣어야 되고 이사가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사는 아니지 반 이사지 집에 있는 거 반 정도만 옮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응 그냥 올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나르면 안 되나? 그래야 돼 진짜 그래야 돼 진짜 옷 같은 것도 너무 많이 갖다 놓았지만 어차피 여기잖아요 아니 옷이 너무 많아 진짜 뭐래 응 그러면 아쉽지 내가 무슨 애기인 줄 알아 맨날 저렇게 핥아먹다가 얘기 말잖아 아니 뼈를 좀 갉아먹던데 잘 먹지 원래 여기 뜯어먹는 게 맛있는데 야 꼬리 봐 꼬리 아 신났어 살짝 잊으면 이렇지 지금 아니 뭐 음식만 보고 있어 진짜 아 배불러 이걸로 배치 온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좋 좋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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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한 숟가락 먹었는데 없어졌어 뭘 없어져 같이 먹었으면 좋 조금은 한 숟가락 먹었는데 요거 양보할게 요거 제일 맛있는 거다 이거 이거? 응 그래 일단 이거 잘 가꾸면 좋겠어 뼈를 좀 갉아먹더라고 다 먹었다 전멸 뭐 먹을래? 음료수? 응 여기서 음료수 못 먹어서 죽은 귀신 붙은 줄 알겠다 냉장고 보면 그렇지 여기 요새 보릿물 끓여먹잖아 자꾸 먹으면 보릿물 끓여먹는 거 같던데 보릿물 요즘 맛있어 근데 저기를 못 먹어요 생수를 그치? 음료수 안 좋아해 생수를 먹는 거 같아 생수가 몸에 좋은 거 항상 보리차 아니면 탄산수 아니면 그런 거 안 먹지 근데 나 생수 못 먹는 사람 있어 근데 잘 그러면 정수기를 뭐하러 도착해? 생수 안 먹을래? 그래도 TV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 TV가 없으니까 너무 조용해 나는 우리 둘이 얘기를 하던 뭘 하던 TV를 항상 펴놔 뭔가 종막이 흐르면 되게 이상한 거 같지 아니지 오빠랑 나랑은 집에 있으면 각자 생활이거든 오빠는 거실에서 TV 차지하고 있고 나는 내 방에서 그걸 차지하고 있거든 스텐바인이 얘는 진짜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침대 앞에 있는 TV 저거 갖고 올까 말까 했는데 제가 갖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여기 만약에 갖고 오면은 침대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거만 봐요 이제 하루 종일 아니 근데 오빠 근데 오빠는 맨날 소파에 누워서 맨날 TV랑 핸드폰 그거 하고 있잖아 똑같은 거지 나는 일하는 거고 의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 어때죠? 평상? 잘했어 괜찮은 거 같아 해놓으니까 응 맞아 아니야 짜장이 짜장이 여기 처음에 오면은 적응 기간이 필요해 가까이 이제 셋을 하자 어차피 지금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랜선 집들이요 네 여러분 다 공사 다 끝나고 다 지어지면 랜선 집들이로 보여드릴게요 목욕해야 돼 빨리 목욕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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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욕하자 자 이리와 가 빨리 목욕하게 짜장아 이리와 너 일로 도망간 거야 지금? 네 이리와 오여 아 목욕하러 아 목욕하러 응 똥꼬 똥꼬 목욕할 때마다 밀어주는 거지 지금 응 똥꼬 그래 똥꼬 똥꼬 똥꼬하면 얘가 그러니까 똥꼬를 아는 거야 왜 똥 발사되면 얘? 아니 나왔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얘는 많이 안 나와 맨날 해줘가지고 긁자 긁자 어 그래도 딱해 사장님 가만히 있어 얘 미용할때도 가만히 있는데 네 혜택거래서 그렇지 얘 이거 긁어주면 좋아해 시원한가봐 아 간지러운 것 같아 이게 응 시원하잖아 이거 목욕하고 나면 좋아하잖아 날 뛰어 날 뛰는 거잖아 혼자 막 몇 바퀴 돈잖아 짜장이 그렇지? 짜장아 지금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상태야 지금 목욕해갖고 시원하게 겨드랑이도 닦고 시원하지? 아 시원해라 살살 주면 응? 살살 안 느껴 다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닦지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응? 적응이 돼있다고 선생님 근데 진짜 착하긴 착해 욕하는 것도 잘하는 오빠 그거잖아 똥꼴 닦고 짠이 똥꼴 닦자 그러면 똥꼴 이렇게 들이밀고 얼마나 착해 짠이 올라와 매번 잘하러 오빠 자세 잡잖아 엄마한테 잘하러 넣어 뼈 그냥 자세히 인데 도대체 도대체 나한테 아씨 올라와 아우 똑똑이 똑똑이에요 빨리 양치하자 그치? 알지? 이게 소리가 더 웃겨 혓바닥 날렘 날렘 하는 거 봐 다 했다 왜 왜 왜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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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이거죠 이거 줘봐 내가 먹어야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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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수저지 뺄 거 같아 그냥 먹는 거야 사과한 거 맛있는데 아니 근데 스팸도 숟가락으로 퍼먹는 사람이 있어 안돼 그럼 네가 구워주면 더 맛있지 맥주 한 날 먹다 같이 그것도 모르겠어 맥주 가끔 먹으면 맛있다 가끔 나도 소주파긴 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거 장사천자 백사장 보냈는데 막걸리 나오는 거야 근데 이탈리아 사람이 되게 싫대 맛이 왜 셔서 그런가 약간 시큼하잖아 나는 그냥 변비에 좋다고 해가지고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지금 우선 옷이 젖어서 배를 항상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리고 이걸 써 이렇게 지금 저는 화장 지우는 거 로션 로션 타입으로 쓰거든요 오일은 너무 미끄덩거리고 해가지고 이거 쓰고 톤 클렌징도 이거 써요 같은 제품 거의 한 다섯 통 자씩 쓸걸요 그렇게 그렇게 뿌려? 손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응 지금 다 써서 없어 이렇게 해서 선크림을 발리고 나가서 입술도 이렇게 지워주고 코도 이렇게 지워줘 자꾸 볼에 요즘에 뻐르지가 나가지고 볼에 이렇게 미온수로 이렇게 잘 닦여요 그래서 이걸로 그 다음에 폼클렌징 방금 전에 폼클렌징 한 거 아니야? 그거는 화장 지우는 거 아니 그냥 처음부터 폼클렌징으로 하면 화장 안 지우죠? 어 근데 사실은 선크림 발랐을 때 폼클렌징으로만 하는데 지금 제품 보여드리려고 한 거야 원래는 그냥 이렇게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아 보이나봐 영상으로는 근데 피부가 하얗는데 잡티가 있어요 잡티가 그리고 제가 피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주름이 잘 생겨요 이렇게 목덜리도 이렇게 아직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는 처음에 요 패드 있잖아요 패드를 해요 머리 말릴 때도 얼굴이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붙여놓고 머리 드라이기 하고 그리고 얼굴 뭐 요즘에 덥고 하니까 여기 빨개지잖아요 열 열 받고 그러니까 요거를 붙여놔요 한 1분 정도 외출할 때도 이거 1분 정도 그리고 귀찮을 때는 그냥 요거 유명하잖아요 달바미스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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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모양 돼가지고 눈 밑에 딱 붙이면 좋더라고요 찍게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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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게 희마리가 없냐 오늘 살찐 나갈 때만 기분이 좋은 거 이렇게 목도 이렇게 해줘요 무슨 그거 같아 물수건으로다가 막 닦는 거 같아 이렇게 발꿈치도 아저씨들이 물수건으로 닦는 거 같다고 아니야 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원래 예전에 화장품 가게에서 되게 오래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 많이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10개 발랐을걸요 얼굴에 근데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냥 다 바르면 좋은 줄 알고 뭐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히 발라요 그리고 이건 앰플 이게 뭐 양배추 추출물이 들어가가지고 진정에 좋대요 근데 제가 홍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거 하면 뭐 괜찮아지는 느낌이 나? 난 잘 모르겠어 이게 근데 홍조가 눈에 띄게 엄청 좋아지고 그렇진 않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여드름이 딱 나거나 안 맞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꾸준히 쓰고 있어요 지금 한 세 통째 쓰는 거 이게 세 통째 다 있지 이제 그만 찍어도 되지 이 크림 하나 있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거 몇 개를 달았는겨? 이거랑 똑같은 거 뭘 몇 개를 해 세 개야 세 개 보통 때는 미스트랑 앰플이랑 크림이 끝이야 나는 스킨 하나 바르는데 오빠 뭐 바르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나도 귀찮은데 이거까지 안 하면은 진짜 주름이 너무 생기고 그리고 화장에 다 떠 그리고 피부과에서 그거 한 건 뭐야? 레이저 그러니까 레이저 잡티 제가 여기 피부가 하얀 대신에 잡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잡티 레이저 받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근데 피부가 얇아서 세게는 못 한대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된대요 너 가끔 한 번 세게 하고 올 때 있잖아 응 그때 멍들어가지고 막 영상 못 찍잖아 찍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받고 오면은 볼이 빨갛거나 조금 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좀 약한 거 같아 진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어디 가다가 이제 살짝 부딪혀도 막 금방 멍들잖아 필명같이 아니 나는 내가 다리를 이렇게 내가 쭈 물러도 거기야 멍들어 난 안 아픈데 그 다음날 보면 멍들어있더라 오 자리 잡았네 응 내 낙이야 낙 뭐 볼 거 없나? 그거 재밌던데? 택배기 산 거 볼만 하던데 그냥 그래? 나 어제 3평까지 보고 잤어 나는 근데 그 그렇게 회가 나눠져 있으면은 진짜 아침까지 딱 끝까지 볼 때까지 안 잔단 말이야 이거 6화까지 밖에 없어 6화는 그래도 6시간은 나올 거 아니야 택배기야 이거 봐봐 오빠 응 탄산수 하나만 갖다 줘 아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마스크팩 한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 러비움 겔 마스크팩이라고 치면 나와요 많이 물어보셨어? 별로 못 본 거 같은데 많이 물어보셨어 저는 홈케어는 그거 마스크팩으로 해요 다른 근데 마스크랑 뭐 다른 거야? 일반 마스크랑? 일반 마스크는 시트인데 이거는 겔이야 시트가 뭐야? 젤같이 된 거 겔 있어 오빠 오빠 모르잖아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야 다른 거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거 빨리 집중해봐 이제 진짜 재밌다니까 탄산수 하나만 갖다 줘 빨리 Ayas